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구역 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실적 배당형 투자기금, 즉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혀 재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 중 이 펀드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대부분은 사업주로부터 분류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이었습니다. 이러한 방식은 많은 참여 주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자본조달이 이루어져 절차의 복잡성 등을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이에 인천경제청은 펀드 조성을 통해 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빠르면 오는 상반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제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개발펀드의 조성사업을 조만간 착수합니다. 오는 6월까지는 출자 타당성 용역 투사와 조례 제정, 주주 간 협약처 체결 등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경제청과 민간 및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경제청은 펀드 사업에 대해 인천개발펀드 자본금의 일부를 직접 투자하고 각종 사업정보 제공과 행정지원 등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인천개발펀드의 주사업 영역은 주상복합용지 개발 및 부지 개발, 미분양 아파트 인수 후 임대사업 등으로 알려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